여러분 안녕하세요 AWS 이노베이트 데이터 온라인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클라우드 기반 현대적 데이터 전략을 통한 비즈니스 성공 방식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회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문제를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AWS에서 테크 에벤드 투이라고 있는 윤석찬이고요 개발자분들에게 클라우드를 잘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인 만큼 뒤에 진행되는 세부 강연에 대한 또 길잡이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라우드는 오늘날 우리가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식을 상당히 변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컴퓨팅 및 스토리지 가격을 낮추면서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애플리케이션들은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클라우드가 기존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이런 요구사항들에 딱 맞출 수 있게 된 것들이 가장 큰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데이터가 생산되는 것일까요? 시장 조사 기관인 IDC는 올해에만 96ZB 이상의 데이터가 생성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1ZB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는지 이해를 하려면 어느 정도 상상력이 필요한데요 요즘 하드디스크 하나에 대략 1TB 정도 되는데 1ZB는 약 100만 테라바이트쯤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1TB 하드드라이브를 96ZB의 데이터로 모두 제작을 하면 에펠탑을 1,800만 개 이상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에펠탑 크기가 대략 330m 정도 되니까 머피를 따지면 600만 km까지 높일 수 있는데요 지구하고 달 사이가 40만 km 정도 되니까 7번 왕복이 가능할 거리네요 데이터의 양도도 중요하지만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시장 조사 기관 포레스트에 따르면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을 취하는 기업이 매년 평균 30%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능한 리더라면 데이터를 기반의 결장을 내리고 또 발견하지 못했던 정보를 통해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또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신 데이터 전략을 저희가 구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처럼 풍부한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합니다 최근 엑센츄어의 연구에 따르면 68%의 기업이 내부 데이터에서 가치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즉 기업이 즉시 데이터 기반 조직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리더가 데이터 전략을 진정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데이터를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인력 및 프로세스 문제 외에도 보안, 거버넌스, 도구, 데이터 확장, 인프라 같은 기술적 장애물로 인해서 조직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니까 리더의 결정이 참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주제는 현대적 데이터 전략인데요 리더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무엇보다 가장 우선순위는 보안입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사용 사례를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유연하면서 확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데이터에 억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가버넌스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가용성 그리고 기존 한계를 대비한 비용 효율적성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현대적 데이터 전략을 위해서 AWS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의 데이터를 사람 앱 디바이스가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서비스 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현대적인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를 통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저장소인 데이터 레이크 그리고 다양한 분석 기능들 또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는 기계학습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고요 AWS는 각 단계에 필요한 모든 핵심 기능을 클라우드 위에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150만 개 이상의 AWS 고객들이 AWS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분석 및 기계학습 서비스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아이콘도 많이 보이시죠 GE 같은 제조회사, 나스닥 같은 금융회사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컨텐츠 회사 등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많은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대적인 데이터 전략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최신 데이터 전략에는 현대아, 그리고 통합, 그리고 혁신 이런 세 가지 전략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현대아는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시작하면서 운용 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비용으로 필요한 규모를 달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전한 데이터 저장 관리 및 접근 제어 메커니즘을 통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 및 기계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할 혁신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오늘 각 전략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인프라를 현대하면서 구매나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높은 비용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레거시 온프라미스 데이터 저장소를 실행하는 조직과 마찬가지로 클라우드로 이전을 했는데도 자체 관리를 하는 조직은 여전히 데이터베이스 프로비저닝, 배치 적용, 구성 및업과 같은 관리 작업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대신 AWS가 이런 업무를 많은 부분을 맡아서 할 수가 있도록 다양한 관리형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현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에 아마존 닷컴 인프라를 운영하는 동안에 저희가 기존의 관계형 DBS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부족한 사례가 많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많이 쓰는 관계형 DB의 관리, 또 확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아마존 RDS와 아마존 오로라라는 클라우드용 DB 서비스를 재구성했고요 이런 매니지드 서비스는 탄력성, 또 내구성 및 가용성과 함께 친숙한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사용할 수 있어서 많은 AWS 곡이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장바구니 같은 테이블 형식 데이터 모델이 효과적이 않은 그런 워크로드의 경우에 쓰기량이 엄청나더라도 일관된 한 자릿수 밀리초 성능을 지연 시간을 제공하는 노시컬 데이터베이스인 아마존 다이나모 DB를 개발했고요 또 원래로 10년 정도 됐어요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데이터 유형이나 액세스 패턴이 충족되지 않은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 고객들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사용 사례별로 추가 노시컬 DB를 계속 만들어봤습니다 여기에는 인메모리 캐싱용 아마존 LS 캐시도 있고 또 제이선 문서 처리용 아마존 다큐먼트 DB 그리고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용 아마존 넵튠 그리고 암호화된 원장 처리를 위해서 아마존 QLDB 같은 것도 있고요 더 자세한 AWS DB 서비스에 대한 선택 방법에 대해서는 트랙1의 업무 목적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선택하기 이런 세션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존 오로라는 상용 DB 수준의 성능과 오픈소스 DB의 비용을 결합해서 제공해주는 강계용 DB 서비스입니다 상용 DB 운영 비용이 한 10분의 1 정도도 충분하고요 MySQL 및 PostgreSQL과 호환이 되고 자체 관리형 MySQL에 비해서는 5배 PostgreSQL에 비해서는 3배 정도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강계용 DB의 인기를 감안했을 때 아마존 오로라를 많이 쓰는 건 당연하겠죠 2014년대에 처음 출시된 이후에 오로라는 지난 4년 동안 10배 정도 되는 성장이라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을 했고 또 계속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AWS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AWS 고객이 오로라 사용량을 늘리면서 애플리케이션의 복잡성과 크기도 또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또 관리에 부담이 있고 그걸 좀 덜어주고 또 손쉽게 DB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DB에서도 그 서버를 관리할 필요가 없는 서버리스 기능을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아마존 오로라 서버리스는 최소한의 DB로 운영이 되다가 트래픽이 늘어나면 이에 맞게 스케일업 방식으로 컴퓨팅 용량을 늘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트래픽이 있는 곳에서는 90%까지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1기 전용 복제본, 멀티 에이지 지원 또 멀티 리전을 위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처럼 다양한 가용성 옵션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잠시 뒤에 트랙 2에서 해당 세션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서버리스 모델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관계형 DB인 아마존 오로라 뿐만 아니라 노시컬 서비스인 아마존 다이나모 DB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인 아마존 타임 스트림 원장 DB 서비스인 아마존 QLDB 그리고 칼럼형 데이터를 다루는 아마존 키스페이스 같은 서비스들은 이미 DB 서버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트랙 2에서도 다이나모 DB를 위한 세션이 있으니까 고기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새롭게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은 이러한 DB 서비스를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화를 위해 DB를 이전하는 경우가 꽤 힘들 수 있거든요 클라우드 이전을 좀 더 쉽게 해주기 위해서 AWS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와 또 AWS 스키마 컨버전 툴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무중단으로 DB를 옮겨주거나 또 이종 DB 간의 스키마를 옮겨주는 도구들인데요 여러분이 직접 해야 하는 힘든 DB 이전 수작업들 많이 줄여줍니다 현재까지 DMS로만 저희가 62만 5천 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가 AWS로 마이그레이션 되었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저장할 스토리지의 요구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서버 디스크와 같은 블록 스토리지 또 어떤 것은 이미지 동영상 같은 객체 파일들 또는 파일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스토리지 엔진이 필요한데요 AWS는 이에 맞는 다양한 스토리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아마존 EBS는 모든 규모에서 사용하기 쉬운 고성능 블록스토어를 제공하고요 또 아마존 S3는 업계 최고의 내구성으로 무제한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객체 스토리지를 제공을 해줍니다 또 확장성이 뛰어난 공유 파일 스토리지를 찾는 고객들을 위해서 아마존 FSX 또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인 아마존 EFS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이들 스토리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각종 재난 복구 또는 백업용 서비스들도 있고요 또 클라우드로 손쉽게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는 이동 서비스도 제공을 해줍니다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트랙 1의 모든 기업을 위한 AWS 스토리지 서비스 쉽게 알아보기 이라는 세션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화된 데이터를 통합해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단일 정보 소스로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한 군데 모아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각 팀별로 업무 사일로를 넘어가지고 단일 데이터 레이크에다가 데이터를 수립, 저장, 구성 또는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데이터 레이크는 통합 전력의 바로 기초가 됩니다 일단 그 데이터 레이크로 통합이 되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 시각화 또 기계학습, 활용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AWS에서 20만 개 이상의 데이터 레이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 전문 회사인 GE 헬스케어 또 자동차 회사인 BMW 그리고 기업 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슬랙 같은 회사는 보안에 사실 민감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에다가 통합해서 안전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할 때 필수 서비스가 바로 아마존 S3입니다 이 아마존 S3는 탁월한 내구성 및 확장성 뿐만 아니라 세분화된 보안 제어, 규정 준수, 감싸 기능, 또 생명주의 관리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현재 아마존 S3는 200조개가 넘는 객체를 보유하고 있고 초당 평균 1억 개 이상의 요청을 처리할 정도로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존 S3에 대해서 가장 좋아하는 사실 중에 하나는 자동으로 고객의 비용을 절약해 준다는 건데요 비용 절감이 가능한 다양한 스토리지 클래스를 저희가 계속 출시를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파일이 접속하는 빈도가 바뀔 때마다 효율적인 스토리지 클래스로 자동 이동해 주는 S3 인텔리전트 티어링 기능을 출시했는데요 S3 인텔리전트 티어링을 사용을 해서 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스토리지 비용을 고객들이 절감을 했어요 파일의 저장 방식이나 또는 읽기 쓰기 빈도, 가용성 이런 걸 비교해가지고 가장 비용 효율적인 스토리지 클래스를 저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를 S3에 구축하더라도 이를 직접 설정하고 관리하는 건 또 복잡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AWS 레이크 포메이션을 사용하면 며칠 만에 안전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크 포메이션은 DB 및 객체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수집 및 분류하고 또 S3 데이터 레이크로 이동하고 또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정림 및 분류하고 또 민감한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완 접근을 제어하고 그런 기능을 제공해주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S3 및 AWS 레이크 포메이션을 사용하면 잘 관리되는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트랙 3의 레이크 포메이션 세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데이터 통합이라는 게 단순히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작업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카톨로그화 한 다음에 추출, 정제화해서 또 다른 사람이 쓰기 편한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AWS Glue입니다 ETL 작업을 위한 따로 서버가 필요 없고 바로 데이터 정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통합 작업이 얼마나 걸릴지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데이터 양이랑 수요가 지속적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또 데이터 엔지니어가 성능과 비용 적응을 위한 적절한 규모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꼭 해야 할 일인지 트레이드 오프를 따져봐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AWS Glue 오토 스케일링이 정식 출시됐는데요 AWS Glue의 오토 스케일링 기능은 데이터 추출 워크로드에 따라서 리소스를 동적으로 확장 또는 축소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ETL 작업을 위한 인프라 규모를 훨씬 쉽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리소스에 대해서 사용한 비용만 내면 됩니다 지금까지 현대적 데이터 전략에서 데이터 현대화와 통합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고요 데이터 혁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이전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또 이를 통합하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요리를 만들 재료가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AI 및 기계학습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실험해보고 또 새로운 고객 경험을 만들고 기존 프로세스를 또 재구성할 수가 있겠죠 데이터베이스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도 목적에 맞는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온프라미스에서 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운영하는 수고를 좀 덜어주고 또 클라우드에서 현대화된 분석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데요 하드업과 스팟 기반 빅데이터 서비스인 아마존 EMR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인 아마존 레디시프트가 있고요 또 데이터 검색에서는 또 많이 사용하는 ELK 스택을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아마존 오픈서치 서비스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LSS 서비스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샤드 기반의 아마존 키네시스와 또 파티션 기반의 아마존 카프카를 관리형으로 제공해주는 아마존 MSK가 있죠 또 물론 SQL 같은 간편한 기술로 ETL 작업이나 대화 연커리를 할 수 있는 서버리스 기반의 아까 말씀드린 AWS 글루 그리고 아마존 아테나를 제공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굳이 서버와 클러스터 관리가 필요 없는 서버리스 분석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트랙1의 현대적 데이터 아키텍처를 위한 분석 서비스 세션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마존 EMR은 스팟, 하이브 또는 프레스토 같은 널리 사용하는 오픈서스 분산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방대한 양의 비정의형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특히 재미있는 부분은 데이터 분석에서도 서버리스 모델이 대세라는 겁니다 EMR 서버리스는 기존 EMR처럼 클러스터와 서버 관리는 없애고 자동으로 데이터 분석 업무가 요구되는 컴퓨팅 및 메모리 소스를 프로비즈닝을 해주고 또 크기도 조정해주고 또 사용한 리소스에 대해서만 가금을 합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트랙3의 EMR 서버리스에 대한 세션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스트리밍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려면 키네시스 또는 아마존 스트리밍 포 아파치 카프카 즉 아마존 MSK라는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MSK 서버리스를 사용하면 아파치 카프카 클러스터를 직접 관리하지 않더라도 바로 카프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더 공부하실 분은 트랙3의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SQL로 손쉽게 분석하기 세션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마존 레드시프트는 가장 빠른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SK를 사용해서 기존의 DW, DB, 데이터 레이크에 걸쳐있는 구조화된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를 통합해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보다 최대 3배 더 나은 가격 대비 성능을 제공하고요 마찬가지로 레드시프트 서버리스가 컴퓨팅 리소스를 자동으로 프로비전을 해줘서 데이터를 로드하고 바로 SQL 서버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트랙3에 레드시프트 서버리스 세션이 있으니까 역시 준비해뒀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같이 살펴봤듯이 데이터 분석에서도 서버리스나 온 디멘드 옵션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더 이상 분석을 위한 컴퓨팅 용량을 미리 구성하고 관리할 필요가 없이 핵심 분석 앰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DW, DB 데이터 레이크에 따로 저장된 데이터를 통합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존 아테나를 사용을 하면 관계형, 비관계형, 개체, 사용자 지정 데이터 소스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 SQL 쿼리를 통합적으로 실행할 수가 있고요 또 친숙한 SQL 구문을 사용해서 여러 데이터 원본에 걸쳐 데이터를 조인을 하고 빠른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아마존 S3에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마존 레드시프트의 페더레이트 커리 기능을 사용하면 하나 이상의 아마존 RDS, 오로라, 포스케일, SQL 데이터베이스에서 라이브 데이터를 커리를 하고 데이터 이동이 없이 종단간 비즈니스 운영에 대한 즉각적인 가시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면 복잡한 ETL 파이프란을 설정하고 유지할 관리가 할 필요 없이 간단한 몇 단계로 새로운 데이터 세트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통합으로 얻어낸 가치가 제대로 발휘되려면 이를 잘 시작해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6년부터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도구인 아마존 킥사이트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요 AWS 내에 있는 데이터를 다양한 각도로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최근에는 각종 레포트를 웹페이지에 인베딩하거나 자연으로 질문을 던지면 자동으로 차트를 만들어주는 기능까지 생겨서 손쉽게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데이터 현대학 그리고 통합인 혁신 이런 걸 제대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포뮬러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포뮬러 1이 AWS를 활용해서 데이터 기반의 자동차 경주 비즈니스 혁신을 이루었는지 함께 보시죠 AWS and F1 partnered in 2018 since then have helped to cement Formula 1 as the most technologically driven sport on the planet and it's lights out and away we go we were able to consider the huge amount of data that was available to Formula 1 that up until this point it hadn't really tapped into how do we present the data to engage the fan more it was a fairly simple premise on which we built the strategy F1 Insights are data widgets it helps the fan to be able to understand at a more detailed level what's going on in a Formula 1 race they're a game changer because until this point there was no way of really understanding all of the details of the Formula 1 race we asked the fans what they wanted they wanted up close wheel to wheel racing and that wasn't possible with the current generation of cars so we had to go away and we had to redesign that car we needed a technology partner like AWS who helped us to put that whole project together and hence the results of the new car so for Formula 1 to deliver on its future vision it must engage the right partner and when we talk about technology and when we talk about cloud services and analytics and machine learning AWS is that partner f1 yeah 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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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보셨다시피 현대적 데이터 전략의 마지막 빌딩 블럭은 바로 인공지능, 즉 기계학습 영역입니다. 저희가 이미 올해 초에 이노베이트 AIML 행사에서 따로 많은 걸 다루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세션이 없지만 예전 행사 녹화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AWS가 제공하는 AIML 서비스를 살펴보면 전문 지식 수준에 관계없이 가장 강범위하고 완벽한 AIML 서비스 세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고급 전문가를 위한 ML 프레임워크 및 인프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한 ML 서비스, 일반 개발자를 위한 AI 서비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맨 밑에 ML 프레임워크 및 인프라는 데이터 과학자들이 텐서플록, 파이토치, MXNet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맞춤형 딥러닝 모델을 만들고 이를 클라우드 내 GPU나 CPU 가상 서버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사실 AWS를 활용을 잘하는 분들의 경우는 쉬울 수 있지만 일반 데이터 과학자나 ML 엔지니어가 인프라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기계학습용 완전 관리형 서비스를 요청하셨고요. 이것이 바로 아마존 세이즈 메이커입니다. 세이즈 메이커는 웹 아이디 환경에서 데이터 레벨링부터 데이터 준비, 피처 스토어, 데이터 편향 감지 같은 준비 작업을 해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요. 또 주피터 노트북에서 모델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자동 파라메터 설정을 하는 모델 훈련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모델 서비스를 위한 배포 작업, 자동 관리 및 모니터링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아마존 세이즈 메이커는 일반 업무를 하시는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과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학습 지식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코드 작성 없이도 샘플 데이터로만 손쉽게 모델 예측을 할 수 있는 캔버스라는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간단한 드래그 앤드랍 기능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데이터 준비해서 예측에 이르는 전체 ML 워크플로우를 미리 진행을 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나중에 기계학습 팀과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AI 서비스는 그냥 API 호출만으로도 사물인식, 얼굴인식, 텍스트인식, 음성인식, 음성합성, 챗봇, 의미 분석 같은 자연어 처리 기능도 있고 또 개인화 추천 예측, 개발자를 위한 AI 개발도구, 엔터프라이즈용 검색, 제조산업용 AI, 다양한 특화 AI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AI 서비스가 있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관심이 있으실 따끈따끈한 서비스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요. 저희가 얼마 전에 미리 보기로 출시된 아마존 코드 위스프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간단하게 주석으로 적기만 하면 바로 프로그램 코드를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JSON 파일을 CSV로 변환해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주석에 쓰면 바로 소스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자동 생성된 코드를 쭉 훑어보고 필요한 부분만 딱 편집을 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AI ML 서비스는 모든 산업 분야의 모든 유형의 비즈니스에서 다양한 고객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스스로 이러한 자체적인 혁신을 창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또 데이터 저장소와 파이프라인을 통합하고 또 데이터 분석 및 ML 서비스를 가지고 혁신해서 최신 데이터 전략을 채택하면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소액하는 현대적 데이터 전략을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서비스 소개 그리고 고객 사례 이런 것들은 이어지는 강연에 준비를 잘 해두었으니까요. 계속해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 분석에 관한 AWS의 유용한 자료들을 모아둔 리소스 허브를 소개해드립니다. 본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자료를의 QR 링크 코드랑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소스 허브 외에 데이터 분석에 관한 다양한 자세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들은 AWS 무료 디지털 교육 센터를 방문하시면 AWS 공인 강사가 직접 교육하는 다양한 온라인 학습 과정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격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본 무료 교육 과정을 이용해서 시험을 대비할 수가 있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설문조사를 해주시면 의견을 통해서 앞으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